방송하시면서 가장 상처받았던 채팅은 무엇인가요? 영어도 더럽게 못하는 이정도에는 상처 안받구요 얼굴도 존나 작진 않으니까 가슴은 압구정독에서 수술한 수술할만큼 크다고 생각해주시니까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구요 꺼져라 이별 별풍을 많이 받으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도 어쩔 수 없구요 그래서 뭐가 기분 나쁜데요 시카님 전 시카님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이런거 왜 저를 포기하시는 겁니까 제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왜 저를 포기하시는 겁니까 끈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가 물론 영어도 하고 여기서 좀 인기도 없고 했지만 저도 남자가 필요합니다 저 가지세요 제주도의 전투 제주도의 전투 제주도의 전투 모자로 관리 제주도의 전투 제주도의 전투 감사합니다.